안녕하세요. 매일 성경동도 목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직도 양을 잡고 있나요? 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히브리스 10장입니다. 히브리스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정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스의 주제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송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스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의식법을 포함한 제사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제사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의 저자는 히브리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의 제사법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리고 히브리스 10장 11절에서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와 염소의 재물이 죄를 사할 수도 없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더 이상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산 재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는 이미 속죄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0장 14절에 저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저가 한 재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정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스 10장 18절에는 이것을 사하셨은 즉 불법과 죄를 의미합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는 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재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스 저자는 여러 말로 이 땅에 제사는 호력을 잃었으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재물이 되셨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니 지금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여러 말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스가 기록될 당시에는 어떤 유대인들은 이 지식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의미 없는 제사를 드리는 어리섬을 반복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지식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여전히 의미 없는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그것을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발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히브리스 저자는 히브리스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미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식이 없어서 때로는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구약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행동하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나의 고직과 어리석음과 무지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직도 여전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나도 혹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여 아직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스스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서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아직도 양을 잡는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지식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서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